으 게임 출발합니다 서비스트 다시한번 김지원의 서비스 바라라플릭 배가서 서브 이후에 몸을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받아 제블릭시 강하게 꾸준하던 자 이번에는 크게 직선쪽 뽑아주고요 미들코스 강한 탑스팬 천민혁 바라라플릭 김지원의 서비스 바라라플릭 받아칩니다 서비스 김지원 2구공격 잘 받아쳐봤습니다만 128 제블릭시브 받아치지 못합니다 3.4 바라라플릭 대각선 깊은 우주영의 서비스 바라라플릭 대각선 우주영 짧게 건넸습니다 제블릭시 짧게 형성됐어요 받아칩니다 조재준 천민혁 바라라플릭 직선쪽 골을 준비하는 김지환 짧은 리시브 이번에도 안쪽 따라 붙어서 9대8 김지환 서브 직선쪽 받아냅니다 다시한번 톱스피 자 몸을 롤 조재준의 서비스 짧은 리시브 백핸드로 강하게 가면 바나나플릭 리델코스 뽑아주 짧은 서브 받아쳤구요 서비스 천민영 백핸드가 조재준의 탑스피 대응해야 됩니다 조재준의 서비스 바나나플릭이 네트 맞고 1대0 앞서있는 상황에서 조재준의 서비스 네트 맞고 벗어 제블릭시 몸을 던져봤습니다 받아쳤고 자 조재준 됐습니다 긴 서브 강한 탑스피 받아칩니다 힘이 많이 김지환의 서비스 리시브 짧게 백핸드로 밀어놓 이번에 3국 자 깊은 2점 리드에 안산시청 우주영의 서비스 바나나플릭 2대0 코스 잘 뽑아줬구요 탑스피대결 탑스피라에서 이번에 보주영의 서비스 서브 조재준 짧은 리시브 받아칩니다 강한 탑스피 입니다 자 두번째 김지환의 서비스 미데이 코스 짧은 리시브 김지환의 서비스 와 마스 탑스피 천민혁의 서비스 가나나플릭 벗어납니다 천민혁의 서비스 자 에르네시브 자 떨어 서비스 우주영 가나나플릭 미데이 코스 조재준과 천민혁 입장에서는 두번째 게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 포인트 강한 백핸드로 밀어넣지 포인트는 산청군청 이구 잭슨 잘 받았어요 탑스피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조재준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adequ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